1959년에서 출판 발행을 했고 이 책은 1962년 1월 31일 재판 발행한 책이고요 가격은 보이시나요? 15,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있는 책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책들을 소개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책들을 꼽아놨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읽은 책들이 있고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것들은 최근에 안 읽어서 읽어야 하는 책들이고 아래쪽에는 레코드판들입니다 되게 오래된 이렇게 낡고 오래된 도너츠판 판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 소개하는 영상도 찍어보고 싶은데 전에 한번 제가 라이브로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 레코드판들을 여기에 여기에 먼저 플레이를 시키면서 방송을 진행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찍고 나니까 죄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음원 저작권 문제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볼 수 없는 사태들이 벌어져서 나중에 하자 싶어서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안반들도 좀 물론 뭐 많이 없죠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 제가 중군학교 시절 대학시를 사서 모았던 안반들이고 밑에 있는 이거는 라이프지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스페이스 베스트 오브 라이프 앱 워 보스터더 모디 그래서 분야별로 사진들을 좀 담아놓은 그런 책도 있고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느끼는 그런 책을 소개할 건데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딱 보기에 대해서 되게 낡아 보이죠 이 책들은요 사실 제가 본 적은 책들은 당연히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서 보시던 책들입니다 제가 세익스피어를 처음 만난 건 이 책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 책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 전집입니다 보시면 타이터스 앤드로니커스 로우미오우와 주울리어트 줄리어스 시이저 햄리트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앤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아테네와 타이몬 코리오 레이너스 여기는 반짝거로서 안보이 있구나 헨리 헨리 6세 1 2 3 리처드 3대 존 왕 헨리 4세 헨리 5세 헨리 8세 여기 완역본이 이렇게 적혀있네요 우리나라 정음사에서 나온 책이고 이 책은 지금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 최근까지 라고 해봤자 뭐 한 8-90년 되겠지만 그때도 이 책은 출간이 됐었던 거로다가 저도 책을 찾아서 볼 수 살 수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쓰기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극 대본 물론 애초에 책 자체가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쓰였습니다만 네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은 꽤 오래된 책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페이지를 넘기니까 이렇게 되어있는 첫 페이지가 이렇게 금박으로 그리고 카드 커버로 되어 있는데 이걸 넘기니까 세익스피어 존재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사진도 좀 있구요 그러다가 세익스피어의 비극에 대한 소개글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 책을 읽었던 게 물론 이제 저 어릴 때부터 당연히 저 어릴 때 당연히 집에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눈에 딱 들어와서 읽어야지 하고 읽기 시작한 게 저 중학교 때부터 기억을 합니다 네 중학교 시절이 참 그러고 보면 저한테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뒷면은 이렇게 영어로 2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구요 1권이 2권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낡았네요 원래 책은 그렇잖아요 앞부분부터 지저분해지죠 책도 그런 것 같으네요 그리고 뒷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디를 봐야지 읽나 책이라는 게 실감이 나느냐는 이 책은 다 그렇습니다만 뒷면을 보시면 볼게요 그래서 세이스페 전집 1964년 1월 10일 그리고 10월 10일이군요 1964년 10월 10일 초판 발행했구요 1964년 11월 20일 재판 발행했대요 가격은 보이시나요 800원이랍니다 800원 그리고 요즘에는 이건 못 보죠 수입인지 도장 찍는거 이렇게 되는 책입니다 800원짜리 책입니다 지금 이런 책이 지금 얼마나 할까요 적어도 15,000원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한테 세이스페이라고 하는 책을 처음 읽게 해준 거구요 또 재미있는 책이 조그만한데 이거는 이게 좀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사회예절 사회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예절 규범에 대한 소개를 해 놓은 책이거든요 에티켓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사회예의전서 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출판사는 학원사구요 이렇게 사진도 남녀간의 교제에 관해서 여기서 나오고 길을 거닐 때 어떻게 걸어 다녀라 길을 거닐 때나 거리를 거닐 때나 남성은 차도 쪽 그리고 여성은 팔에 살포시 기대어 그 안쪽에 섭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죠 이런 다양한 예절들을 소개하는 책인데 가정생활은 어쩌고 소개하는 책인데 사실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왜 소개하고 있냐면 남성의 복장 여성의 복장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마도 아마도 이런 유의 예절들을 따로 글루다가 책으로 다 설명을 해야되 였던 그런 사회적인 어떤 있었던 시절이 였겠죠 이렇게 이렇게 어려서 태도는 어디에서나 어려서 태도는 어디에서나 새살버로 여섯까지 간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이런 책인데 이 책도 역시 맨 뒤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로 적혀 있어요 단기로 4295년 맞나 4295년 10월 그리고 놀랍게도 가격은 3010 환이죠 원이 아니고 환입니다 이런 책도 있구요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인데 너무 두꺼워서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새 백과사전입니다 새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책이구요 아이쿠 이 책은 모래가 이렇게 뜯어졌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잉크 번진거 보이시죠 이 책은 어쨌든 꽤나 두툼한 아 이거 가로쓰기구나 이 책은 세로쓰기가 아니군요 역시 동화에서 나온 누엔살리클로피디어 신판 동화 출판사입니다 1959년도에 나온 책이네요 야 이렇게 작은 것이 어떻게 일지 그 당시에 백과사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구요 이 책도 한번 가격을 한번 볼까요 버터에 적혀있나 1959년 그래서 초판 발행을 했고 지금 내려보다가 이 책은 1962년 1월 31일 재판 발행한 책이구요 가격은 보이시나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1962년 2월 26일 동화백화점 서점에서 그리고 이거 적혀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 도장인 것 같아요 박오키 라고 적혀있는 저희 어머니가 1962년도에 동화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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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점에서 동화백화점 동화백화점이 어디 있는거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로 하여금 정말 오랫동안 책을 읽게 만들었던 책은 이겁니다 역시 대백화점이구요 이거는 학원사에서 넣은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이거 한권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 너버레기부터 7권입니다 이 책이 음 이 책은 제 기억으로 11권인가 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여기 좀 보시면 이렇게 두 권하고 여기 두 권하고 여기 한 권 여기 한 권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권이 남아 있는데요 음 이게 모두 11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권부터 10권까지가 정식으로 나온 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열한 번째 책이 별판 같은 거 나중에 이제 새로 수록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11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펼쳐볼까요 코리아 엔사이클로피디아 대백과 사전 중고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책은 1960년 10월에 나온 책입니다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의 명관도 쭉 나오고 범례에 있구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은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을 기억하는데 구파발루 이사를 가서 신도초등학교라고 하는 것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문득 학교에서 숙제가 있었는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무언가를 제가 궁금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어머모가 뭐야? 라고 물어봤겠죠 어머니께서 제가 뭘 물어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머니께서 엄마도 잘 모르겠어 백과사전 찾아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백과사전이 뭔지를 그때 처음 알았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백과사전에 내가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찾는지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백과사전을 펼쳐서 이렇게 찾아보는 거야 내가 가나다라 손으로 되어 있고 영이은 아여여 손으로 펼쳐서 찾으면 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로 그 내용이 있었어요 되게 신기해서 어? 그럼 이거는 내가 궁금한 거는 다 물어보면 다 알아? 다 안다? 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만 찾아봤어요 다 있더라구요 내가 궁금했던게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그 백과사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11권 되는 책을 꺼내놓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5학년 11방학 때 전부터 읽기 시작했던 거라고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이 되게 글자의 양도 많고 사실 소설이나 이런게 아니라고 보니깐 읽기가 쉽진 않겠죠 어쨌든 이 책을 1권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 나갔어요 그래서 11권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걸린 시간이 1년이었어요 6학년 11방학 때까지 읽었었거든요 1년이 조금 더 걸렸는지 조금 덜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 책들은 제가 다 읽은 책입니다 5학년 6학년 1년을 거쳐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무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읽은게 되게 저 나름대로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1960년 11월 1일날 처음 나왔고 63년 3월 1일날 개정 재발행인가 네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원이네요 500원짜리 책입니다 저희 집이 저 어릴 적에 책이 진짜 많았었어요 한 생각해보면 아무리 없어도 책이 집에 몇 천 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책꽂이 이런 책꽂이 이런 거 집에 최소한 이런 거 한 10개 이상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중에 공장의 형들도 이제 책을 좀 보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책을 그 노트에다가 다 제목하고 적으신 거예요 대장을 작성하신 다음에 저를 주시고 앞으로 책 대장관리 니가 해 그래서 누가 만약에 그 책을 공장생들 중에 누군가가 읽겠다고 끊으면 날짜 적고 가지고 오면 날짜 적고 도덕원처럼 책관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제가 생각해보면 책임이가 좀 좋아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도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하면서 무명강사 생존기에 무명강사 이야기는 잘 못하면서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 도서 리뷰 영상들은 올리는 게 좀 더 수월하더라구요 그리고 그쪽 컨텐츠를 좀 많이 올리고는 있는데 음 그게 아마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책을 좀 좋아하셨고 집에 좀 책이 많았었던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번 영상은 이렇게 짤막하게 저희 집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 몇 권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검사님이었습니다 저의 그